자 먼저 평창올림픽 남북실무회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성월 모란봉 악단 단장을 내세운 게 눈에 띕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통일부 천혜성 차관을 대표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전반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북측은 선수단, 응원단 등은 빼고 예술단 문제로 국한에 역제안했습니다.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날짜는 추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제시한 대표단 명단은 선전선동부 출신 권역봉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장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빈 유학파 출신 윤범주 지휘자와 현성월 단장, 김순호 행정부 단장입니다. 북한 선수단 규모를 두고 IO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예술단 공연을 위해 남측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술단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선 북측에 답신을 보내기에 앞서 실무 대표단을 다시 구성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담당 인사나 예술공연 관련 국립단체 관계자들이 대표단으로 거론됩니다. 갑작스런 예술단 회담 역지 안에 허를 찔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